두번째 날이 밝았네요 저렴한 숙소로 와서 컨디션이 안 좋을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절대 불편함도 없었고 모기도 없었고 춥다고 하던데 와보니까 이렇게 춥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지내기에 무난할 정도의 사이즈 낮잠숨도 아주 훌륭하진 않지만 나름 샤워도 있고 씻고 지내기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옆에서 낮잠 잘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집 뒤쪽으로는 농균데 벼베기를 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방갈로 형식으로 쭉 이어져 있는 그런 집구조네요 닭장이 엄청 크네요 양인지 염소인지 모르겠는데 털이 많네요 겨울이라든가 밥 먹느라 바쁩니다 정원도 이쁘게 가꿔졌네요 안쪽으로는 포도농쿨 같은 게 있네요 및 잔치고 있답니다 잠시 잔책중입니다 아침 잔책중입니다 아야, 아침 잔책은 저렇게 쩌고 가고 있어요 갑자기 와가 다친지 배에 나왔던 ㅋㅋㅋㅋ 이쁜 카페가 있다고 해서 아침도 먹을 겸에서 왔는데 지금 이제 문 여는 시간인가 보네요 주인 나오셔서 문 열고 있습니다 굿모닝 이쁜 카페라고 해서 왔는데 이렇게 앞에 작은 연못 저수지가 있구요 보면서 이렇게 먹는 그런 구조입니다 물속에 고기도 좀 있네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아잠을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충전한 다음에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으러 찰리앤릭에 왔습니다 송땀 나왔습니다 치킨 볶음밥도 나왔습니다 하이닛풀 볶음밥이라고 하네요 송땀이랑 같이 먹겠습니다 밥 먹고 커피숍에 왔습니다 아이스 카페라타랑 바나나 버핑 샀습니다 생명할때의 발을 먹기위해 왔습니다 딸이나 버핑 샀습니다 자신은 인간에다 더 많습니다 당일한 게 아니든 다스뉴는 vine스에 다시 가진 않습니다 가지는 여왕이 보기에는 싱싱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싶다면 서경이 들어서 하늘이 약간 붉은길을 피네. 저 앞에 보이는 곳이 우리가 가려는 노을 카페입니다. 아직 해지려면 시간이 좀 남았네요. 이런 곳에서 보면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해는 저 산 너머로 넘어가 있습니다. 저녁때는 메인 스트리트의 야시장이 열립니다. 먹을 것들이 많아서 오늘도 여기서 몇 개 골라 먹겠습니다. 일단 초밥 하나 사봤습니다. 초밥 하나 먹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소주가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우리의 소주가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주가 너무 맛있습니다. 음 맛있다 구운 옥수수 하나 샀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어제도 먹었기 때문에 압니다 어제 왔었던 집이고 이 집이 더 맛있었습니다 초밥이 4개 골랐습니다 팜케이크 샀습니다 우리 술빵 술빵? 컵라면이랑 시장에서 사온 초밥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숙소 앞이고요 바깥이라서 시원하고 좋습니다 숙소 앞에서 쉬고 있으니 벌레 소리 들리고 새소리 들리고 공기 맑고 아주 시원하네요 여기가 파라다이스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보았다고 합니다 보다 어 예